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쪽 지역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고 여기 만화 텔레포트 기술까지 완료 했고 음 여길 한번 가봤는데 14개를 완성을 했어요 6개가 남았는데 6개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거는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퀘스트를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일로 가야 되겠죠 어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렛츠고 죽이면 되요 이제 아 무서운 애다 아 오 스턴 나이스 스턴 오디오도 다 하고 해야되는데 부시고 들어가면 되겠죠 오 포탑 아 포탑이 있는데 흐흐흐흐 어 야 던져서 호잇 호잇 나이스 이런식으로 여기가 아니고 여긴데요 피켜 입격 하시면은 완료가 되구요 어 아 느낌표 뿔음표 뿔음표 X XX 뿔음표 장군이 잠깐만 장군의 행방을 찾아라 폴라리스 문 열쇠를 찾으십시오 연결탑에 가서 폴라리스 문을 여십시오 음 지금 여기죠 여기 이걸 나타내는 다시 봐야 되겠다 이 모양이 이 모양이죠 지금 여기에서 퀘스트를 진행을 하라는거죠 지금 이쪽 이쪽 이쪽에서 진행을 하라는건데 이쪽 모양을 놓고 아 스크린샷을 찍고 해야 되나 내가 음 음 장군 위치를 찾 여기를 먼저 가야되겠죠 우선 그러면은 XX 뭔지 모르겠는데 이쪽 이쪽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쪽 지역에 마을 있네요 음 우선 이쪽 이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음 다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겠죠 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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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데 다 탐색해봐야 돼요 이런데 이런데 전부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음 장군을 찾아라 음 장군을 찾아라 음 오케이 오케이 흐흐흐흐 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야 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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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없네요 어딨는 거야 음 어디 있을까요 여긴 아닌가봐요 여기는 꽝 오오 오오 오 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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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아닌가봐요 다 찾아봤는데 이쪽은 없으니까 설마 니가 장군이니 니가 장군이라고 하진 않겠지 하하하 아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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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땡이라서 못 나오니 그러면은 여기가 오오 오케이 이렇게 죽이구요 어 이쪽이 아닌가 이쪽이 아니면은 이쪽 가야 되겠죠 양 끝에와 여기 가운데 쯤에 뭐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양 끝 여기랑 여기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긴데 여기 음 여기는 여기가 만년설 스키 오두막은 아니라면은 여기랑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없으면은 여기랑 여기도 X 표시가 있었잖아요 다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한번 전부 다 한번 전부 다 한번 여기도 없고 없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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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아니구요 음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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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도 싹 가봐야 돼요 싹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고 눈 열고 이쪽 제발 열쇠 아니죠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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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비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오 죽을 뻔했다 여기도 아니네요 여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지퀘스트 상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물음표 딱 여기 위치가 딱 볼 때는 이쪽을 기점을 볼 땐 여기쯤인데 이쪽 한번 훑어본 다음에 건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한번 이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네요 음 이쪽 왔는데 뭐 없어가지고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 두 군데만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 음 또 내법하네요 또 제발 여긴 여긴 뭐가 있기를 바라야 될 텐데 뭐 좀 나와라 없죠 또 여기도 음 삼색 삼색 아 좋아요 여기도 꽝 이쪽도 꽝 그러면은 마지막에 찾은 건가 X표시 음 저쪽 반대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도착을 했죠 과연 요새화된 통나무집 폴라리스 여기 살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 여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다 덤벼 1레벨짜리들이야 뭐 쉽게 쉽게 음 포탑 들었죠 지금 포탑 있죠 들어오면 죽인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뒤에서 뒤에서 이 책자도 있고 이거겠죠 임박한 삭제 확인 삭제 모든 생명체들이 어쩌저쩌고 음 됐고 열쇠를 이제 또 찾아야 되겠죠 열쇠 열쇠 찾았다 그럼 이제 여긴가요 연결탑에 가서 폴라이스 문을 여십시오 어 여기겠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저기까지 뛰어가야되나 야야야 힝 채집 채집 오케이 채집 좀 하고 주워갈 거 많은데 자 어쨌든 이제 이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열쇠 잠근 잠근 집이 완전 끝에 있네요 음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폴라리스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문이 열린 거야 이거 어디가 열린 건데 음 이거 어디가 문이 열린 거지? 폴라리스 문 폴라리스 문 이게 어디야? 어 어디 문이 열린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음 크로스트 볼트 벌브 여긴가? 아닌데 저도 모르는 어딘가에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폴라리스 여기는 이제 대피소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겠죠? 여긴가? 이건 여기서 옮고고 딱 여기 같은데 오 여기 같죠? 이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문이 열렸다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쪽으로 못 들어가요 됐죠?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이쪽 어딘가가 문이 열린 것 같은데 여기가 열린 건가? 이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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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가 열린 거야 여기가 여기가 이쪽 이쪽이 열린 것 같은데 여기 있죠? 여기 이쪽 보답풀 이쪽 이쪽이 열렸나봐요 이쪽이 오니까 여기 드는 것 같고 음 없고 죽고 읽기 지금 금요일 경비원 게임의 밤 D20? D20? D20이 뭐지? 어쨌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 여기 그쵸? 어 여기네요 여기가 열린 거야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 음 여기가 열렸고 그럼 이제 안쪽으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난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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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아우 야 야 흐흐흐 야 우우 우우 됐어요 여기 아마 총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총 총 총 그러하지 여기서 나도 장거리를 해서 쏴주겠어 1 2 나샤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해지네요 오케이 또 어딘가에 총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세이브를 하고요 레벨업을 여기 장비 8명 음 다 했죠 다 했고 군인 로켓 로켓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나중에 이런 것도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 이쪽 탐험을 한번 해볼까요 노스스타 노스스타 시공사 뭔가 퀘스트가 떠줘야 되는데 오 퀘스트가 떠주진 않죠 야야야 톱탑 톱탑을 음 저건 수류탄으로 수류탄으로 옛다 아야 오케이 나이스 샷 오케이 나이스 샷 흐흐흐 음 이쪽에 뭔가 비밀스러운 방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실드 방패까지 있는데 어디가 비밀스러운 방일까요 여기 같죠 여기 아 퀘스트 있네 여기 오 퀘스트 있네 퀘스트 해야 돼 퀘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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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사 가공기를 시동하십시오 가공기를 사용하여 아이템 하나를 가공하십시오 알았어 이 뭐야 오래된 회중시계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미세 조정된 시계 시간 수정 마이너스 25% 오케이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우선 장신구 와앙 장신구 이런 거에다가 지금은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죠 퀘스트 퀘스트를 주고 가공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일지 같은 거 있죠 삭제가 삭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삭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뭐 끝? 끝인가? 여기 뭔가 있었겠죠 아무것도 없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무것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왜 들어오라고 한 거야? 퀘스트 끝인가? 이쪽은 다 끝난 건가요? 이쪽은 다 끝난 거겠죠 그러면은? 파란돌 불안전성 문제는 재미있어 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무슨 터널 이쪽 일지도 한번 읽어보고요 실험 결과 삭제 주차의 모든 전체 삭제만 뭐라는 거야? 필요 없는 부분 이게 끝난 거 같아요 이쪽에서 해야 될 것들은 이게 끝인 것 같고 바로 쭉 훑어보시면은 쭉 훑어보시면은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ya야야야 오케이 됐어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긴 없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료 전지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여긴 어떻게 하는 거야 음 골치 아프네요 다른 퀘스트가 또 있나 다른데 찾아봐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여기라든지 그쵸 이쪽이든지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문을 연 다음에 문을 연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진입 이쪽 진입 또는 이쪽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쪽 진입을 위해서 여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도착을 했구요 음 수리를 하고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폴라리스 체크포인트 단말기 여기서 앞에서 음 체크포인트 찍구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 어 거기다 이제 점점 완료해 가고 있어요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서 안녕 안녕 아이 돼지 됐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리 와 문이 열려 있긴 하네요 응 문이 열려 있긴 하네요 갈 수 있다라는 거 어 잠깐만 아 못가죠 여기 여기도 막혔거든요 쫙 막혔고 여기도 막혔구요 막혔겠죠 어 막혔을 거고 여기도 막혔고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분 이 텔레포트 기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덩어리가 세 개나 필요해 없어요 없어요 해보려고 했더니 못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왔으니까요 이쪽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얘네들이 계속 쳐도록 아 이즈엔이 계속 되기 때문에 빠르게 길이 열려 있다면은 빠르게 연결탑까지 가는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요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집 이거 못 부시네 농장 하나 찾았고 여기죠 이쪽 문이 열린 거 같아요 보니까 왼쪽으로 쭉 가면은 통신탑이 있는 거 같으니까 라디오 라디오 문 열고 나가요 음 그러면은 왼쪽으로 여기부터 가는게 좋기 때문에 통신탑 연결탑 연결탑 복부를 먼저 체크 찍고 체크 찍고 오 여기 또 막히면 안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데 또 체크 찍고 오케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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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들 왜그래 야 니들 진정해 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지 진정해 진정해 사정없이 막 점프점프 하고 오네요 오우 무섭게 시리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고 있으니까 포탑이 없어야 돼 포탑 포탑 있는지 없는지 잘 봐가면서 웨스트 웨스트 포트 한국 그리고 오케이 어디냐 여기 라디오도 있죠 라디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음 3개 남았네요 라디오 음 아니면 라디오 저거가 완료하면 또 확장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좋아요 여기도 연결탑 완성 음 웨스트 포트 이제 이쪽 남았네요 근처에서 연결탑 여기 두 개 없습니다 여기 다 됐나 됐고 눌러보면은 이쪽 이쪽은 못가요 이쪽에서는 못 가고 여기서도 못 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쪽은 현재 없죠 음 음 여기도 한번 훑어볼까요 음 더 이상 무덤이 없는데 무덤 20개 초가 어떻게 하지 로렌 아 이것도 안 찍고 왔네 만화 균열 만화 균열 무덤을 싹 한번 또 찾아서 제가 완료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긴 했고 여긴 하나 찾았네요 어떨결에 여기 여기 무덤 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레벨업도 했고요 이제 어 이쪽을 향해서 또 가봐야 되겠죠 여기 네 번째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를 해야 이제 뭔가 또 퀘스트를 주든가 말든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끝나든가 섬탈출로 끝나든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쪽 연료전지 마지막 연료전지를 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이다